오늘 또 웨럴 일을 하나씩 해서 좋은 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한복하고 낮으면서 한번 받아들일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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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부르면 편하고 얼마나 좋겠어요. 그렇지만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? 안 되더라도 한옥탑 올려서 여기는 키 조정이 안 되니까 그냥 연습을 보는거죠. 한옥탑 올려가지고 한옥탑 올려주세요. 한옥탑 올려주세요. 한옥탑 올려주세요. 한옥탑 올려주세요. 한옥탑 올려주세요. 한옥탑 올려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